안녕하세요. 로시입니다. 안녕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김치찜 그리고 계란말이 두부 그리고 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귀리를 섞은 밥이 있어요. 여기에는 이베리코 흑돼지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를 넣었고요. 중국 당면 이렇게 팽이버섯 같이 넣었습니다. 청양고추나 캡사이신 하나도 안 넣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국물 조금만 좋아요 김치찜 두부에다가 김치 싸먹어도 꿀맛. 뚜껑house. 뚜껑house. 뚜껑 vamosستICE. 뚜껑house. 뚜껑받고 unseren 욕심 삶아지 Motap 그래서 특별히 먹어서 두께는 약심으로 먹었죠. 밥에다가 김치 고기도 손으로 좀 집을게요 와 진짜 맛있다 와 고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팽이버섯 하나 올려서 밥이랑 두부랑 김치 이번엔 밥에다가 김치 김치 손 이루고 있어 뭐지 뭐지 맛있겠다 답해 줄래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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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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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김치 김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두부에 써보니까 두부김치 같아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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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놓고 편히 버섯 이야 음 맛있다 얍 천천히 볶음 와우 좋다 이렇게 다가 팽이버섯 한 올려서 김치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맛있어 이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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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정신없이 먹는 제 모습이 여기 모니터로 보면 되게 묶여요 가끔 웃어요 너무 맛있어 김치 계란은 잘 모르겠고 두부랑 진짜 잘 어울려요 해당 간식 간식 박 consomm 아 또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